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. 검은사막 총괄PD 김재희입니다. 오늘은 2022년 칼페온 연애 소식으로 모험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가장 최근에 지난달 9월이죠. 2년 만에 한국에서 하이델 연애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. 오랜만에 느꼈던 그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를 이제 해외에서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칼페온 연애는 미국 LA에서 오는 2022년 12월에 국미지원 모험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VOA는 각 국가별로 여러 차례 진행했었지만 연애를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저희도 무척 긴장되지만 모험가 여러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. 이번 연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연애뿐만 아니라 VOA나 소소한 오프라인 행사들을 통해서 전세계의 모험가 여러분들과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. 추가로 다른 국가에서도 함께 이번 칼페온 연애를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는 검은 사막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모험가님들을 만나뵐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또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. 그럼 다가올 12월 칼페온 연애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